투자의 신 흑석 김의겸 선생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가 흑석동 상가를 팔고 강남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천천히 풀어가 볼까요? 현재는 열린민주당 김의견 의원 아내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강남이죠. 40평대의 하나의 아파트를 전세 7억원을 끼고 13억 8천만의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층에 있는 동일면적 아파트는 20억원의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놀라웠죠? 1년도 채 안 된 지금, 작년에 7억원을 들여서 7억원을 전세를 줬는데 이 집이 20억원이 됐어요. 1년이 채 안 돼서 13억, 7억 둘 채 못 들여서 13억의 투기 차익을 일으켰습니다. 역시 투자의 신의 손이죠.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7억이 20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돈 7억 들여서 20억이 되는 투자, 그냥 가능합니까? 어떠한 중요한 정보를 받거나 또 어떠한 소스가 있고 어떤 강압이나 외부적인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 안 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5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쳐요. 5억짜리. 이거를 1년도 안 돼서 내년 이맘때 이 아파트가 15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1년이 지나서 15억짜리가 5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파트 5억, 제 총 자산이 5억인데 2년만 지나면 내 재산이 50억에 육박한다. 부자 되기 쉽죠? 이 김의겸위가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어떻게 그만뒀습니까? 이번에 4월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때도 문제,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둘 때도 문제. 이번에 국회의원직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하면서 열린민주당이 승계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방송에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 관악구 전셋집에 살고 있다. 거주 목적으로 곧 이사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까보니까 국회 공보나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김 의원의 아내 박모 씨는 작년 7월 22일에 1년이 안 됐습니다. 우면동에 있는 전용 면적 130제곱미터, 약 40평짜리 강남 아파트입니다. 이거를 13억 8천만에 주고 샀다고 하는 겁니다. 전세 7억 주고, 내돈 6억 8천드려서. 살기는 관악구 봉천동 변두리에 있는 25평짜리, 3억짜리 전셋집에 살면서.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 사람이 김의견이라는 이 사람은 또 청와대의 대변인이라면서 쫓겨날 때도 어떤 시기였습니까? 부동산 두 개 가진 사람, 투기한 사람, 땅 가진 사람을 전부 쳐낼 때 버텼어요. 버티다 버티다 나갔죠. 그러면서 나가면서 흑속동에 25억짜리 상가주택을 편법을 이용해서 개조하고 값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 집을 사면서도 5억 얼마밖에 없는 나머지를 전부 투자,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걸리자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두게 되었죠. 또 이때 약 8억 8천만 원 실착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집 팔아서 전부 기부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자기 들어간 비용, 이자, 모든 걸 다 빼고 3억 7천만 원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자학재단에 기부한다. 기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에 또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죠? 궁금합니다. 돈이 떨어져도 떨어져도 없어져도 없어져도 화수분처럼 나타나고 또 이 돈이 뻥튀해 하듯이 뻥튀해 기계에 넣고 한 바퀴만 휙 돌리면 1년 만에 2배, 3배씩 집값이 뜁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흑석동 상가주택, 또 이번에 강남에 가서 대단한 능력이죠. 우리도 좀 배웁시다. 저도 좀 배워보고 싶어요. 그러면 내 재산이 1년 만에 100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합리적 의심하고 이런 거에 울분을 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양호 TV였습니다.